쏘우 퀴즈!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야, 드디어 둥근달이 떴네요. 더더맬고 더더맬고 한가위죠. 네,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.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명절이죠? 그렇죠. 한가위 추석! 박수 한번 주세요. 양윤섭씨가 오는데 양윤섭씨가 조수민 선생님의 파크 콘서트에 참가하고 지금 막 달려오고 있어요. 같이 인사를 못 드리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 이번 명절에는 고향 가시는 분들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부모님들도 졸음운전 안하시기 위해서 말도 좀 벌어주실 것 같습니다.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좋은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BST도 명절 아주 뜻깊은 명절 보낼테니까 항상 한가위처럼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. 지금까지 쏘우 퀴즈 감사합니다. 숨견드세요.